중년의 로망 컬러스톤 붐과 뜨거운 여름 그 유혹의 향연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에난대일 볼티모어 센터빌에서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열립니다 명품 아코야 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컬러스톤과 순금도금 건강 자석발치까지 만나보세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에난대일 한국일보 특살매장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볼티모어 베세토백화점 특살매장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센터빌 마크빈 베이커리 특살매장에서 펼쳐집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